여기 지금 오시면 영동에 마킹레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마킹레임이 뭐냐면 축구화에 이렇게 그 이름을 각인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매장에서 아마 구입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요런 식으로 보면 뭐 여기 지금 데이빗 백험도 있고 여기 한글로 데이빗 백험도 있고 뭐 서현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요런 식으로 아마 여기 마킹 서비스라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있는데 디테일하게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는 거고 요런 거 여기에 마크해도 된다 니트에도 요런 식으로 네이저 각인이기 때문에 흔들어준다 제품같은 경우에는 총명한 유통되어있는 부분 제외하면 거의 다 마키는데 다 가능하네요 니강인 쥬드벨링 여기서 제품을 사시면 행사기간중에 아마 무료로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신기하다 한국도 본 적 없네 네 여기 한쪽이 네 네 신기한 것 같다 이거 이거 위치고 원하는 거 어떤 거 미치나 글자 써주시면 이렇게 말해드릴게요 네 네 네 네